형, 배 밑에 이빨 지나가요. 빨리 던져요, 빨리 던져요. 지금 대상층에 어떤 게 이빨 찍혀요? 35m인데 중층에! 빨리 던져요, 빨리! 모르겠지? 봐라, 마치! 탁현이 바로 방어인지 뭔지 다 알잖아요, 지금! 야, 9년 달려왔어! 왜이래 액션이 너무 흘러나니깐 힘이 왜이렇게 안빠지는 그죠? 힘이 왜이렇게 안빠져요 들어봐요 줄 아 반짝반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